대기업들의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, 그러니까 계열사 달리끼리 서로 거래를 주고받는 이 비중이 지난해 191조원, 거의 200조원에 육박했습니다. 특히 상위 10대 그룹의 내부거래는 지난 1년 새에 20조원이나 증가했습니다. 조슬기 기자입니다. 바이오 의약품 제조업체인 셀트리온이 지난해 계열사 간 내부거래로 올린 매출은 모두 8,300억 원. 이 회사가 만든 복제약은 계열사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통해 시중에 유통 판매되는데 전체 매출의 43%를 차지했습니다.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셀트리온과 같이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60개 대기업 집단 1,779곳의 지난 한해 내부거래 규모는 191조 4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상장사 내부거래 비중은 8%, 비상장사는 20%에 달했고 내부거래가 30%를 넘는 곳도 무려 36%를 차지했습니다. 기업별로는 셀트리온과 중흥건설 등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고 금액으로는 SK, 현대차, 삼성, LG 등의 순이었습니다. 특히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그룹의 내부거래 규모는 142조 원으로 1년 새 20조 원 가까이 급증했습니다.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100%인 곳의 내부거래 비중은 28%였지만 총수 2세의 지분율이 100%인 곳은 44%에 달했습니다. 아울러 사익 편취 규제 대상회사 194곳의 내부거래 규모는 13조 4천억 원, 사각지대회사 320곳의 내부거래 규모는 24조 6천억 원으로 각각 조사됐고 전체 거래의 90%가 수익 계약 형태였습니다. 공정위는 지난해까지 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만 공개했지만 올해부터 자산 5조 원 이상으로 범위를 넓혔다며 다음 달 지주회사 현황과 지배구조 현황 등을 추가 공개할 방침입니다. SBS CNBC 조슬기입니다. 받 кое 토 It Kanye außer Привет tweets Matter